땅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잠시 후 높이 10미터에 육박하는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10년 전 일본 미야기연 앞바다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쓰나미로 전기가 끊기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나 됐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역 발전소 폭발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이로 인해 공기, 토양, 지하수는 물론이고 바다까지도 오염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원전 앞바다가 오염됐으니까 거기에서 잡힌 수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먹는 건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후쿠시마가 다시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방사능 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 내부 탱크에 보관해 왔었는데 일본 정부가 이거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게 우리나라인데 이게 괜찮은 걸까요? 네, 일본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핵물질 제거 설비로 1차적으로 처리하고 그걸 물로 희석해서 방류하니까 괜찮다는 건데요. 정말 그런 건지 저희 PD수첩이 일본 현지를 긴급히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현 이와키시 히산호항 지역 살리기 운동을 하던 아베 씨 지난해 지역 운동 지지자들의 자본을 모아 생선 가게를 열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의 생선으로 건어물이나 조린 식품을 만들어 대도시에 납품하는 가게입니다. 후쿠시마 현지 창업 1년째, 사업은 순조롭다고 합니다. 히산호항의 수산물은 예로부터 품질이 좋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는 원전 사고 여파로 시험 조업 구역으로 묶여 오행양이 제한되었으나 올해부터 본격 조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더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후쿠시마 현지 후쿠시마 현지 아베 씨는 판매에는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수산물이라고 꺼림직하게 생각하던 소비자들의 인식도 자쯤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발표 이후 PD수첩은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도쿄전력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후쿠시마 현지 내년쯤 오염수 저장탱크가 꽉 차게 되어 바다에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베 씨를 비롯한 후쿠시마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베 씨를 비롯한 후쿠시 일본 정부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심지어 마셔도 좋다고까지 선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것은 2011년 3월 11일 지진 하루 뒤 일본 정부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장담했던 후쿠시마 원전 1345기가 차례로 폭발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엄청난 일을 통해 폭발과 함께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습니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7등급 수위의 대재앙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주민들은 집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이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려고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고농도에 방사능 오염수가 생겼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이 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지도 않은 채 후쿠시마 앞바다에 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시민들이 도쿄전력을 불신하는 이유입니다. 이 방사능을 통해 공유하지 못하고 10ヶ月 정도의 방사능이 있습니다. 이 방사능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방사능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방사능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방사능입니다. 모두 전화Us에 공유할 수 있는 방사능입니다. 도쿄전략은 2013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염수에서 핵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알프스라는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도쿄전략은 알프스로 3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62종의 핵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알프스 설비로 정화한 오염수의 71%가 핵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우러를 사용하기 위해 창업을 섬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후 정화한 오염수의 핵물질을 조정했습니다. 중간 상황에서 침퉁의 핵물질이 잦을 수 없는 핵물질을 지내고 있는 핵물질을 포함해서 현불질인 수요와 탄소가 다운을 내면을 사용할 수 있는 핵물질을 깨서 그런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저는 저는 조정에서 트리지움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정상적이 없었다면, 그는 그곳으로 나만의 자리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하루에 약 180톤, 지금까지 약 125만 톤의 오염수가 쌓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포쿠시마대학 코야마 리오타 교수도 전문가 소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코야마 교수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코야마 리오타는 위원회가 검토한 5가지 방안 중에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비용이 가장 저렴한 해양 방출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수는 재정화하고 알프스로 정화할 수 없는 삼중수소와 탄소-14는 물에 희석시켜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을 운용하는 국가라면 삼중수소를 방출하지 않느냐고 물타기식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을 멈추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고가 난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과 통상 안전사고 없이 가동되는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 오염수에 들어있는 스트론튬 양과 비교했을 때 고리 1호기를 5만 년 돌려야 나오는 스트론튬의 양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데이터로 분석하면 사실 일본 정부의 말을 쉽게 반박할 수 있어요. 일본 정부는 귀여운 이미지의 삼중수소 캐릭터를 만들어 마치 안전한 것이냐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삼중수소는 다른 핵물질에 비해 방사능이 약한 편이지만 인체에 쌓일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왜곡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이 캐릭터를 폐기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친근하게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또는 전혀 경계감 없이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죠. 안전에 대한 검증이 아닌 안전에 대한 동의를 유도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왜곡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방사능 오염수를 받아해버린다는 발표가 나온 뒤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염수에서 핵물질을 제거한 후 희석시켜 방류하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시민들은 비판합니다. 정부의 전화는 LTV에서 핵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アルプスがその厳しい基準というのは濃度規制なんです。 濃度規制というのは濃度ですから、もしアルプスが取りきれなければですね、水を大量に入れれば濃度は薄くなるんですよ。 アルプスで取りきれない様々な放射性物質を水で薄めて海に捨てるつもりでいると、これがやっぱり一番許せないなと思います。 オッケージ shutdownですね。 日の分威ではないことではなく、しかし一 miejscで証拠している。 外憔悦財部分がどの中に最近を知っているのを最атаに期待するんですよね、 記者数的 sayと、土台のリーダーの大会へと、ピー・ディクショップの人数を歌 assholeになったんですよね。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것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중국은 일본이 자신의 책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과학적인 태도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도 분노했습니다. 평생을 바닷물에서 살아온 제주도 해녀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 우리 해산물이 다 오염될 것 아닌가 봐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뉴스에 보면 암도 발생한다는 것을 알만게 우리 해녀들 이제 진짜 불안해니 걱정이 크다. 거기서 방류해도 바다 들어가실까요? 거 못 들어가지 마시. 저 해산물은 커녕 우리가 들어가는 것조차도 더러워지는 데 마시. 우리는 두려움받긴 가질 것이 어신가 아니. 왜냐하면 바다에 그런 것을 뿌리면 우리 이제 해산물이나 다 죽어볼 거 아니. 우리 역시도 몸에 이상이 생겨서. 양식이 나쁜 사람들이라 그거 뿌리면. 나쁜 걸 뿌린다는 것. 10년 전 원전 폭발 당시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더 끔찍한 악몽이 닥칠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방류를 했다면 엄청난 타격이 올 것 같아요. 방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손님이 줄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그것이 가장 의문스럽습니다. 이건 오염된 땅, 대기오염이고 질이 달립니다. 자기 몸에 들여가면 영원히 안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반강기가 5,00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원히 못 쓰는 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일본이 책임질 겁니까? 일본 국민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중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 반발도 큰데. 그럼에도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도쿄올림픽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준으로 74일 남았는데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내신 노리는 효과가 후쿠시마 재건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처음 밝힌 곳도, 첫 경기가 열리는 곳도 모두 후쿠시마입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올림픽 전에 서둘러서 매듭짓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제 다 해결됐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게 일본 정부의 의도라는 겁니다. 네, 그럼 오염수 문제를 일단 차치하더라도 원전이 폭발했던 후쿠시마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그곳에서 경기를 뛸지도 모르는 건데 이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 PD수첩이 미리 후쿠시마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지 10년. 후쿠시마 원전 인근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사진가 히다 신슈 씨는 원전이 폭발한 직후부터 후쿠시마 피해지역을 촬영해 왔습니다. 그의 사진은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사회에 큰 반응을 외나요? 그의 사진은kte진 않지만, 그의 사진을 맞을 때는 친구들이 위험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 걷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울 đây. 히다 씨는 한 여학생을 만난 후 원전 피해 기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 피해 기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휘다시아와 함께 원전 피해 지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 가는 길. 곳곳에 검은 비닐을 담긴 제엄토가 쌓여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물질을 저감시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흙입니다. 그런데 비닐이 찢어져 제엄토가 드러나고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방사능 측정기에 경보음이 울립니다. 우리나라 연간 방사선 허용량을 한참 넘는 수치입니다. 곳곳에 출입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거주 제한 구역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심해 집주인도 들어갈 수 없는 구역입니다. 방사능 오염이 심해 집주인도 들어갈 수 없는 구역입니다. 방사능 오염이 심해 집주인도 들어갈 수 없는 구역입니다.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거주 가능 구역. 맞은편은 거주 불가능 구역으로 나눠진 곳도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이 심해 집주인도 들어갈 수 없는 구역입니다. 방사능 오염이 심해 집주인 , ここは左側はこっちは居住宣言区域でこっちは人は住んでもい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道路一つ挟んでこちらは悲観困難区域で人は住んでいけません。 ここは今度自分の家でも許可がなければ入れないんですね。 ここは10人。 そうです10人。これ道路一つ挟んでなんです。 不くしまは自然環境に単断してしまったな。 ごくしまはここで自然環境に閉じてしまったんです。 ごくしまは現犯環境に掛まったものです。 最初に自然環境にカフェを会ったっていることに成功されました。 ごくしまは自然環境に閉じられます。 ここは自然の冷やかになり、静かに暖かくなるようなことです。 それには自然の満や静かで雲がたくさんあります。 今は山菜は食べません。きのこも食べません。 やっぱり放射はありますか? そうですね。放射能があるからですまだ。 むとちぃ은 피해자 14,000여 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쓰나미가 불가항력의 재난이란 이유로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피폭당한 자위대 대원 등 44명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全く思っていないですね。 全く思ってい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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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사무소 게시판. 사고 직전인 2011년 3월 2일 붙인 공문이 마지막 게시물입니다. 全く思ってい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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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허가 된 후타바마을. 돌아온 주민이 거의 없는데 기차역을 새로 지었습니다. 역 앞 광장에는 올림픽 기팔이 나붓깁니다. 지난 3월 성화봉송 첫날 이곳에서도 성화가 출발했습니다 역사 뒤편에는 방사능 재엄토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해보니 일본 정부의 말대로 원전 사고가 종식됐다 후쿠시마가 재건됐다 이렇게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수를 받아해버려도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 역시 쉽게 믿어선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수를 받아해버려도 괜찮다 별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건 일본 정부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핵 전문가들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공포가 비과학적인 괴담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괴담인지 저희 PD 주첩이 따져봤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버릴 경우 과연 우리 바다는 안전할까요? 그게 몇 년이 갈지 몇십 년이 갈지 모른다는 얘기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연근에서 생산되는 어류에 방사능 측정이라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 만약에 그게 국민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면 누가 수산물을 묻겠느냐 이 말입니다 서해안 대천항 제주도보다는 일본 해상에서 먼 곳에 있지만 어부들은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 서해안이라고 해서 이쪽 위쪽이라고 해서 저는 안 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거기서만 해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서해안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올라오는 과정에 우리 서해안 어민들이 포획을 해서 지금 이렇게 생계질질을 하고 있는데 원자력이 그 방사능이 얼마나 나쁘다는 거를 해결하는 게 무섭다는 걸 아는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부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심각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해상 시위도 벌였습니다 몇 초기나 나가지고 한 50석 정도 우리가 이제 나간 이유는 실질적으로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 어른들 생존권하고 지금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이거 일본에서 파티하자마자 벌써 우리 어민들은 먹고 사는 길부터 부탁치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일단 이번에 해양 방류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요구했던 정보 제공 사전 협의 이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세한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인적국 이해관계를 가진 인적국 그다음에 최인적국에 충분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제공해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만약에 해양 방류를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을 한다면 반드시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과도하게 방사능 공포심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항의쇼다 대통령께서 우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로 지금 여론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대통령이 그냥 일본 대사 불러서 좀 질타를 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막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항의쇼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병길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가 간담회 의견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일본이 핵물질 정화 처리 성능을 확보했고 삼중수소를 희석해서 방류하면 우리한테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과학적으로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막상 일본 정부가 이걸 방류를 결정하고 나니까 우리 정부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단호히 반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다분히 저는 국민들 정서에 불안한 정서에 너무 정부가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억우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안위의 전문가 간담회 결론은 일본 정부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거의 일치합니다 원안위는 전문가들의 의견일 뿐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 8회 정도 개최를 했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요 그게 철저하게 이행됐을 경우에는 해양에 의해서 희석되어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원안위의 입장은 아닌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별 문제없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일까 주한규 교수는 핵 전문가입니다 지 교수는 과도한 불안감이 국민을 선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다들 다 알거든요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이 어떤지 알고 나가서 얘기하면 소위 토착외고로 찍힐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좀 죄송한 말씀이죠 무지한 무지한 게 이제 방사선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하지 않아 그런 분들한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주 교수는 도쿄 전력이 운용하는 핵물질 제거 장비 알프스가 오염수의 핵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험한 게 있어요 이미 해본 게 있고 자료에 보면 한 번 더 여가를 하면 세이시움 스튜렌트, 요오드 이렇게 기준치보다 훨씬 높았던 것들이 기준치 밑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여가를 한다라는 거는 전제 조건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주 교수가 근거로 제시한 문건입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한 도쿄 전력의 자체 실험 자료였습니다 주 교수와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핵 전문가 석윤열 교수도 이 문건을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유수는 의견이 다릅니다 일본 정부하고 도쿄 전력이 우리 학과에서 찾아옵니다 일본 대사관의 과학 참사관이 찾아옵니다 저도 만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깔끔하게 정리한 표가 많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아니야 이 숫자는 아직 믿을 수가 없어 이거 전수조사했을 수도 없고 내가 그 당시 사고 당시 벌써 10년 전에 그 도쿄 전력이 일본 정부가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건 아는데 나는 믿지 못해 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우리 두 눈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숫자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신념 전문가로서 신념을 갖기 전까지는 국민께 괜찮다고 일본 자료 의견에서 말씀 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코야마 교수는 도쿄 전력의 실험 보고서만으로 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포쿠시마 원전을 감시해온 그린피스 전문가도 오염수의 핵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TEPCO committed to so-called secondary processing of that water we have not seen, I at least have not seen any details from TEPCO and also typically how long that processing will take we did calculations that if they were to process at the same rate as last September, October with the 2000 cubic meters if they were to continue that same pattern it would take about 12 years 한국의 일부 핵 전문가는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더라도 해류를 따라 돌며 희석되기 때문에 우리 바다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이 만들어내는, 걸러서 필터링해서 만든 삼중수소는 그게 나오면 1조배 정도 희석이 돼요 그러니까 태평양을 다 돌아서 희석이 돼서 그다음에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한 바퀴 돌고 들어오잖아요 동해남해로 그러면 1만 분의 1 정도 현재 삼중수소가 바다에 갖고 있는 0.1, 0.2에서 1만 분의 1 정도 되니까 0.00001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측정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나에 들어있다는 칼륨 40이 삼중수소에 의한 영향보다 340배나 큽니다 그런 바나나에 비해서 340분의 1에 해당되는 영향밖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가도한 불안이다 이들은 원전 폭발 이후 정화하지 않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지만 별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합니다 이게 근데 더구나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후쿠시마 사고에서 2년 반 동안요 알프스라는 지금 정화장치를 만들기 전에 계속 끊임없이 그냥 방류했었어요 하나도 필터 안 하고 근데 그때 쟀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초기엔 소란팀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일본에서도 나왔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물고기가 먹어도 뼈에만 축적이 돼요 다른 근육이나 이런 데는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에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정말 이 수산물이 공포스러우면 회로 드시라고 얘기했어요 회로 왜냐하면 뼈를 다 발라내고 나머지만 남기면 거기에는 스톰트움이 남을 수가 없거든요 어민들은 학자들이 바다 사정을 모른 채 탁상공론을 한다고 반박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 틀에 가만히 앉아서 먹이를 먹고 다니면 아니지 않습니까 태평양 바다를 돌다가 다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고기도 있고 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고기도 있고 그런 걸 따진다면 바다 자체가 고기들이라든지 모든 생물들이 우리 텐데 일본에서 오염수 배출하는 125만 톤쯤 저장해 있지만 그걸 30년 동안 푼다고 자기들 입으로 하지만 결국은 원전 폐쇄해로를 가동시키면 125만 톤만 나오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양을 또 뿌리잡힐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본이 일본을 위해서 하는 말을 굳이 믿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당장 우리가 죽겠는데 그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방사능 오염수를 버려도 별 영향이 없다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문가들도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늘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바다에 버린 방사능 물질이 어떤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요람 바다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25만 톤이 시작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그러면 한번 버려지면 계속 버려질 텐데 30년 40년, 40년, 100년 후인데 그것까지 다 예측해서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에게 그분들 나이 많아가지고 자기들 10년이 심지어 살다 가면 끝이지만 우리 애들 그렇지 않죠 왜 자기들이 애들의 미래 애들의 바다를 왜 그렇게 함부로 뺏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겠다는 방사능 오염수 위험하다는 주장과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숨긴다는 데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에 어느 정도의 방사능 물질이 들어 있는지 이 물질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건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한 건 한국을 포함한 인근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비슷한 일이 28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93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일본 호카이도 섬 앞바다에 방류한 적 있는데 그때 일본은 분노했습니다 러시아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걸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가 일본 앞바다에 버린 핵폐기물은 900톤 지금 일본이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능 오염수는 125만 톤이 넘습니다 일본의 내로남불 행태에 우리 정부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